예 간지총론 계속 하겠습니다 고 천지 순수 이정수자 창 자 그럼으로 천지 하늘과 땅 천지 그대로 계속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천간과 지지로 보면 되겠죠 일단은 천간과 지지는 순수 순수는 이제 순조롭다 한자 뜻을 보면 순조롭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요 그래서 천지가 천간과 지지가 순조롭고 그리고 정수 정수는 깨끗하고 맑은 거죠 그러게 되면 창 창은 번성할자 창성할창 그렇죠 번창한다 할 때 그 창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자 순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순수는 칭심여의 그래서 칭심여의를 천신 루이 하면 마음에 꼭 들다 생각대로 되다 이런 뜻도 있고 이제 우리 한자 사진을 찾아보면 순조롭다 이렇게 되었어요 거칭없이 진행되다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하면 되고 정수는 그대로 이제 어 저기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괴패 괴패는 어그러질 괴 그 다음에 거스릴 패죠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즉 도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 그런 거로 천간과 지지가 천지 순수 순조롭고 그리고 정수 자 순수하고 깨끗하면 깨끗한 것은 이제 자는 놈자 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지금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라면 그러면 창 창성하다 번창하다 그 말이야 청간과 지지가 순조롭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면 어 번성할 거고 번창할 거고 또는 창성할 것이고 천지 청간과 지지가 괴패 자 어그러질 괴 거스릴 패 그러면 어 뭔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혼란 혼란하게 되면 혼란자 혼란하게 되면 망 망한다 그렇죠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논하지 말라 뭘 유근 무근 유근과 무근을 논하지 않고 논하지 말고 모두 구 모두 요 해야만 한다 천복지제 하늘은 아 복으로 읽으면 안 되겠네요 덮을 부자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부지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천은 하늘은 덮고 하늘은 위에서 땅을 덮는 거죠 땅은 하늘을 싣고 있는 거죠 싣을 제 그래서 보시면 이 덮을 부 또 어플 복자 있는데 이제 복분자 할 때는 어플 복자니까 복분자로 읽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은 땅을 덮고 있다고 하니까 덮을 부 이렇게 읽어서 천부지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천부지제 그래서 천간은 위에서 덮어주고 땅은 즉 지지는 아래에서 실어줘야 하는 것이다 자 원주는 없어요 원주는 없는데 이제 이걸 풀어 쓰고 해석을 하면 천간은 지지를 덮고 있어야 하고 지지는 천간을 싣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철초 선생님의 줄을 볼게요 자 치용 간지지법 용신을 취하는 용신을 취하는 간지의 법 간지의 법이니까 간지법 간지의 방법은 간 간은 천간은 이제 지지 지지를 덮고 있는 간은 천간은 덮고 있는 지지와 긴밀해야 되고 그렇죠 천간은 위에서 땅을 덮고 있죠 그래서 천간은 자기가 덮고 있는 지지와 긴밀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절자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절히 바란다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어쨌든 긴밀해야 되고 지지는 이복지 하늘을 지는 지지겠죠 지지를 덮고 있는 지지를 부지 지지를 덮고 있는 천간과 뭐 해야 된다 긴밀해야 된다 그렇죠 간지는 간지를 아니 천간은 천간을 싣고 있는 지지와 긴밀해야 되고 지지는 지지를 덮고 있는 천간과 긴밀해야 된다 또는 간절히 바란다 어쨌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긴밀해야 된다 여 가령 또는 만약에 희갑을 갑을 기뻐하는데 갑을이 오면 기뻐하는데 이 제 지지니까 지지겠죠 지지가 뭘로써 인묘와 해자 그러면 수목이죠 위에가 갑목이 있는데 밑에가 인목이 있으면 부가 될 거고 그 다음 인묘가 있으면 부가 될 거고 해자가 있으면 생이 되겠죠 그래서 생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즉 생황하게 되고 제2신유 지지가 신금과 유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에 갑을 있죠 갑을 있으면 밑에 신금과 유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극패하는 것이다 극패가 된다 그런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청간이 갑을 있는데 밑에가 인묘와 해자가 오면 수생목으로 또는 같은 목으로써 이거를 받쳐주니까 생황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지지의 유금이 오면 유금이 위에 갑을을 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극패가 된다 극하고 패하는 것이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기병정 병정을 꺼려하고 있는데 병정을 꺼려하고 있는데 즉 병정을 꺼려하고 있는데 밑에서 제자니까 밑에서 지지가 싫은 거니까 지지가 오겠죠 지지가 어떻게 해자가 오면 제압을 하고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정이 오는 걸 꺼려하는데 밑에 해자가 오면 수국화로 병정을 제압을 하고 엎드릴 복자죠 제압하고 엎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굴복시킨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 4, 5, 인화 그러면 화와 목이 오면 어떻게 돼요? 병정을 더 살려주죠 지지에 목과 화가 있으면 청간에 병을 더 받침해주죠 뿌리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병정을 꺼려하는데 병정을 더 살려주니까 나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즉 사령이라 지 맘대로 논다 날 띄운다 다 해석이 되겠죠 그런 대로 보면 뭐라고 해석했나 이런 경우는 왕성해진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냥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제멋대로 하게 된다 제멋대로 날 띄게 된다 여, 만약에 희인묘, 지지의 임과 묘목을, 임목과 묘목을 기뻐하는데 그러면 위에 덮는 게 하늘에 뭐가 오면 되겠어요? 목이나 수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부, 이, 갑을, 임계, 그러면 목과 수가 왔죠 그런 즉 생황하게 되고 부이, 경신, 경신으로 오게 되면 금이잖아요 그러면 금이 오면 밑에 임무를 칠죠 그러면 이건 뭐다? 즉 극폐가 된다 즉 극폐이라 지지의 사오가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기피하는데 이부, 이, 임계 물로 오면 수국화로 극을 하니까 천간에 있는 임계가 지지의 사오를 극을 하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나온 것처럼 제복, 제압을 하고 엎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 제복하는 거고 그리고 부, 이, 병, 정, 갑을 하늘의 화와 목이 있으면 밑에 사오를 더 뒷받침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 마음대로 기운이 넘쳐서 마음대로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왕성해진다 또는 제멋대로 날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해석하는 출처는 제가 각주에 이렇게 달아드렸으니까요 제멋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신 분은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특차지 이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부특 이것에 특정하지 않고 이것에 특정 부특차야라 이것에 특정하지 않고 즉 이뿐만 아니라 간통근어직 청간이 지지에 통근을 하고 하면 그리고 지봉생부 지지가 생부를 만나게 되면 그런 즉 청간 간지근 청간의 뿌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굳건하게 되겠죠 견 근견 구둘견 견고할견 그래서 청간이 뿌리를 지지에 두고 있는데 그 지지가 생부를 받으면 당연히 청간도 영향을 받아서 좋게 되겠죠 그런 즉 청간의 뿌리는 굳건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지봉충국 지지가 충국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청간의 뿌리가 흔들리거죠 그러면 그 즉 간지근 청간의 뿌리가 발이라 뽑혀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수음어간 이거는 하늘은 위에 있고 지지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음덕을 입는다 우리 조상의 음덕을 입는다 그런 개념으로 지지가 하늘의 음덕을 입는다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음어간 지지가 청간의 음덕을 보호를 받으면 받고 그 다음에 간, 봉, 생부 이번에 청간이 또 생부를 만나요 그러면 당연히 지지도 힘이 있죠 그런 즉 지지음성 지지의 음덕이 무성하게 된다 또는 지지의 보호받음이 극에 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청간이 간, 봉, 극제 극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즉 지지음세의라 지지가 지지의 음덕 지지의 음덕이 하늘에서 받는 음덕이 쇄약하게 된다 또는 청간의 지지의 음덕이 보살핌이 약해진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무릇 범중 사주간지 무릇 명조의 사주 청간과 지지가 즉 현연 현연하면 분명하게 나타나거나 알려진 정도가 뚜렷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명조의 사주간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길신이 그러니까 명조 중에 범 명중 명조 중에 사주간지가 즉 현연 길신 길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길신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또는 길신이 분명하게 되면 이 불위길 길함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확호 확고할 때 확실하다고 할 때 확자죠 확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흉신이 확고 흉신이 확실함에도 불이 흉자 흉자가 흉이 되지 않는 것은 개시 고야라 이것이 모두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천강과 지지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밑에가 안 좋게 충국을 받게 되면 폐가 되고 또는 하늘의 은덕을 입고 있는 지지가 하늘에서 충을 하게 되면 지지가 또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천강과 지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각각이 돼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좋은 게 아니고 즉 길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아닌 것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거는 안 좋은 거 흉인데도 불구하고 흉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천강과 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연유된 까닭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시고야라 참으론 천간일기 자 이것은 천간의 하나의 기운을 논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는 천간의 일기를 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지 쌍청 지지의 두 개의 청함 청초안 지지의 쌍촌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천간의 하나의 기운과 지지의 쌍청 지지가 지지의 쌍청을 막론하고 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론하고 총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냐 하냐면 요 필요하다 천복지제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는 것을 해야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간과 천간의 하나의 기운이라든가 지지의 쌍청 이런 것을 그것만 갖고 논할 게 아니라 자 하늘은 덮어주고 지지는 실어주고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살펴보아야만 명조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천지순수 이정수자창 천지괴폐 이혼란자망 불론유근무근 구요천복지제라 자 그러함으로 그러한 까닭에 천지 천간과 지지가 순조롭고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하면 본성할 것이고 창성할 것이나 천지가 천간과 지지가 괴폐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되면 그리고 이 혼란 혼란스럽게 되면 혼란스럽게 되면 망하게 된다 뿌리가 있고 없고를 논하지 않고 모두 다 요구하고 모두 다 봐야 될 것은 하늘은 덮고 있고 천부지제 하늘은 덮고 있고 땅은 싣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